안녕하세요 세나초 나라입니다 이 새순 잎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쪽 주위에 이 풀밭 약간 습한 곳 그런 곳에서 자생합니다 잎의 모습이고 잎 뒷면이고 잔 흰 솜털들도 무성합니다 해보십시오 관상용으로도 또 나물로 약재로 사용을 하는 앵초입니다 이 앵초는 부드러운 어린수는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합니다 또 꽃도 예뻐서 관상용으로도 많이 심는 이 앵초는 어린수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이 전초는 그늘에 말려서 5 내지 10g씩 다려서 복용합니다 이 맛은 달고 따뜻하거나 평안성질이고 기침 가래천식 등 만성기관지염에 좋은 효능이 있고 담자나 백일에 신경통 류마치스 관절염에 효능이 있으며 심한 열이나 두통 마른 기침 뇌졸증, 치매, 항암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앵초였습니다 그럼 산야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